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초반 네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또 영적인 그리스의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노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노님들이 날마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밖에 도와주시옵시고 또 237나라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성노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성노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원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 너희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우리 26절에서 우리 요원복음 14장 우리 26절에서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세 군데의 말씀만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나의 것이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리스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깊게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발판이 든든해야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죠. 만약에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초반 4기를 통해서 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져가는 튼튼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말씀을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믿음 이 불신앙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그 불신앙마저도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여줄 땅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을 떠나가지고요. 10년 동안 1800키로를 한 발짝 한 발짝 간 땅이 가난한 땅이란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서 1800키로 그 거리를 떨어진 곳에 간 것이 가난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본인 깊숙하게 알고 있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누구를 믿었냐면 조카 노스를 믿었던 그래서 조카 노스를 데리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카를 챙기나 보다 라고 말했지만 조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죽으면 누가 나를 장사를 해줄 것이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래서 조카 노스를 데리고 나왔는데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은 노시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깊은 불신앙이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해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들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불신앙도 있지만 내 안에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불신앙 그 불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이 불신앙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환경 속에 불편, 불편, 불만을 가질 때가 많고요. 또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요.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나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불신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결국 이 불평, 원망, 또 낙심, 비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 인본주의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영적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99.9%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100%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9.9%는 그 0.1%의 불순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99.9%가 아니라 100%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 중에 첫 번째 발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어떤 발판을 갖기 원하냐면 그리소. 그리소가 우리의 이 발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소가 우리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뭐냐면 그리소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소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요. 그때부터 비로소 어떤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소를 붙잡으면 순간 해결될 수는 있지만 또 그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그리소가 오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그 영적 문제가 결국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소를 붙잡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리소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될 때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리소가 정말 우리의 발판이 될 때 나의 발판이 될 때 그때부터 어떤 열매가 오기 시작하면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소가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고 그리소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오늘 함께 보는 우리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소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만 생각할 때 1등, 2등, 3등 아니냐 1등이 성부 하나님이고 2등이 성자 예수 그리소고 또 성령 하나님은 3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소와 동등되게 동등한 위치 속에 동등한 위치 속에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소 성령 하나님이 1등, 2등, 3등이 아니라 그 네벨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순서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또 그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첫 번째는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이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냐면 보혜사라고 쓰는데 오늘도 요원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요. 또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방치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게 성령님을 말씀하고요. 또 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은혜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혹시나 낙심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요. 그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혹시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문제와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빌리뽀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문제와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참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맞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속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2, 3, 7나라 보고말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아, 2, 3, 7나라 보고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죠. 또 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랩런트드로 말하면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있는 이 CVDIP가요 내가 이 CVDIP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떠한 CVDIP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CVDIP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들이 볼 때는 어떻게 막 CVDIP를 붙잡아야지 뭔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CVDIP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천지창조도 함께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사역도 함께 하셨고 또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요 세계의 보고마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요 이 구약대의 성령을 보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이요 그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면 다시 떠나가는 성령님이셨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 말씀을 우리 금요기도회 때 계속 봤었는데 그 사사 때 성령님이요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요 당나귀, 나귀 뼈, 턱뼈을 가지고 불레스의 천명을 죽이는데요 그 삼손이 범죄를 할 때 그 성령이 떠나간 것처럼 구약대의 성령님은 한 번 오셨다가 또 떠나가는 성령이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가고 또 오셨다가 가시고 이런 성령님이면 신학대의 성령 이 신학대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소가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말해요 지금 우리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을 말씀하자면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소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원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예수 그리소를 믿고 영접할 때요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구약대의 성령은 왔다 가신 성령님이면 또 신학대 성령님은 예수 그리소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면 지금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소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신학적인 영원을 뭐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성령 내주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것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그리스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로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알고 깨닫는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귀한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무엇을 하자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죠 불신자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불신자는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상식 수준에서 아니면 상식 이하로 알아듣죠 기독교의 말씀을 보면 남을 도와주라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은 다 알아듣는데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그 역사는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자면 성령 충만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을 입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세계보고마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죠 그래서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표 때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힘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보고마 2, 3, 7보고마 5천종조 보고마 속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혹시 낙심해 있거나 또 연약해 있을 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노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막당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란 게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낙심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힘듦 속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나 또 반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질 때도 그 성령에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귀한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진리의 영인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이 여러 가지로 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진리의 영이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신자에게요 불신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맞다면 구원받을 시간표가 맞다면 그 불신자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 문제 속에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소를 알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은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았다 내가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녀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아비가 마귀였구나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노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이 진리의 영대신 성령님께서 불신자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너희 아비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로 하십니다 이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분이 아 예숙일 수밖에 없구나 창황된 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데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는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원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불신자로 하여금 2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 속에 유일한 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 말을 잘한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셔야지만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속에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된 그 시간표 속에 성령 하나님이요 이 불신자 상태를 알게 하시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은요 이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요원복음 14장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저도 신방을 가거나 갈 때 말씀을 준비하고 가지만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또 그러면서 많은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와 사건과 또 일과 만남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 속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은 보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금으로 재해석하고요 또 보금으로 재해석해서 그 속에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보금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보금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진리의 영이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냐면 결국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전도자의 보호자로 또 우리를 전도자의 동력자로 또 우리를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된다, 동력자된다, 식주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것은 전도자의 서론을 책임짓는 자가 보호자라죠 우리 자식들이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쓰듯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보호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처럼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도자의 서론을 책임짓는 자가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참 저의 어떤 서론들을 책임져 주시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제가 특별히 어느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대교구 사역으로 바뀌면서 대학 사역 하다가 대교구 사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5층에 가면 방이 다 쪼개져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됐죠 공사가 끝나가지고 너무 이제 공기가 탁한 어떤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 한 대학 랩런트가 제 방에 인사한다고 왔었는데 그 공기를 딱 마시면서 목사님 이런 데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저희 집에 뭐가 왔냐면 공기청정기가 하나 왔어요 그 말은 그 랩런트가 제 방에 와서 아 목사님이 이런 공기를 마시면 건강에 안 좋겠구나 저의 서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내준 것이 공기청정기였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가 전도자의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됐죠 그처럼 전도자의 여러 가지 서론들이 있는데 그 서론을 책임짓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도자의 보호자고요 전도자의 동력자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전도자와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의 동력자지만 더 나아가서 단임 목사님과의 동력자죠 또 우리 전도자님들은 또 우리 강서 제가 지금 강서 3대 교구를 맡고 있는데 그 강서 3대 교구를 함께 맡아서 가는 동력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조장이 되시고 또 사역자가 되시고 또 지역의 지역장님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동력자로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는 것이죠 또 식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식진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제자들이 전도자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참 가난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오직 그리스로 붙잡고 또 전도 현장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식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회에 전도 캠프를 갈 때 우리가 한 어떤 제자 랩런트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 제자 랩런트도 경제가 참 좋으면 괜찮은데 늘 우리 제자는 훈련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비행기, 티켓값을 놓고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참 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우리 청년 랩런트가 와가지고 제가 다른 랩런트에게 비행기표 값을 줄 수 있지만 직접 주지 않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 비행기표를 받고 그 랩런트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청년 랩런트는 어렸을 때부터 식진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노바서 16장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을 세워나가시다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요 불신자에게 역사하셔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유일한 답되신 예수 그리스로를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시사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가 만남 속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또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역사시사 전도자와 함께 그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속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의 기준이 있어요 그 응답의 기준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릴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또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요 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성령 세례고요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함께 무엇도 임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임했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들을 열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2, 3, 7 나라의 문이 될 수 있고요 그 문이 사업의 문이 될 수 있고 그 문이 치유의 문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그 문의 랩런트에게는 지혜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문 중에 2, 3, 7 나라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 나가시기 시작하겠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과 이 강단의 말씀과 내 삶이요 원니스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현장 속에 삼천 제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먼저 이 제자의 응답을 제자의 응답을 내가 먼저 보고 또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 제자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삼천명이 함께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또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함께 보는 모든 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제자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냐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오는데 현장이 어떻게 변해지냐면 영접의 문들이 영접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 이 영접의 문이 열리니까 어떤 문이 열리냐면 자연스럽게 단합방의 문들이 열려져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들이 신앙의 발판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가 우리 신앙의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령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237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